그때 새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됐어요 근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상상도 못했으니까 네 제 안무를 커버하셨죠 센스 어떠셨나요? 커버한 안무가 어떤거였죠? Bear With Me라는 음악이었는데 아까 커버한 안무 그거를 원곡자 버전으로 보고싶으시고 가만히 앉게를 못두는구만 계속 잠깐 앉았는데 미안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능하면 스테이지로 한번 가자! 꼭 열심히 해줄게 주세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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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다 고맙찜 반A 제이곤 이따라 워!